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요하께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신박을 보면서 운동을 기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짐 뒤에 있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심장이 유동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우시구나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게 강단이죠 이 강단의 말씀에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 이 강단에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 강단 안에 본부의 모든 흐름들이 다 들어있다 강단 하나만 잡으면 끝이거든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라고 강단 말씀 주셨죠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보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어떤 부분이냐 그 보석 중에 유난히 빛나는 부분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주 받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다 안송하고 계신 말씀이죠 저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적 해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위세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의 종리가 정확하게 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번죄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좀 좋은 말만 하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나는 아 저는 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별로 듣기 싫어요 아 저는 잘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이 있지만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 뭐만 나가야 된다고요? 복음만 나가면 된다 우리 집안에 보면요 뭐 부부 사이끼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적할 게 많습니까? 그건요 막 생각이 나요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그 지적을 하는 순간 마귀의 틈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지적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단과 강단의 말씀과 원네스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강단 말씀이 나에게 없다 성령의 사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성령 인도는 곧 말씀 인도다 저희 대학국에는 뭐 좀 이제 넌 좀 사육자로 해야 되긴 그러면은 툭하면 군대를 가버려야 되니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2등병, 1등병 군기가 팍 들어있는 친구들은요 건드리면 나오는 게 있어요 관등성병이죠 이병, 정, 희, 승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참이 지나가다가 탁 찼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을 걸었습니까? 강단 말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겁니까?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강단의 말씀이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완벽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근데 저희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리드 임만을 원넷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 적용점으로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딱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꽂고 다녀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게 각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게 각인입니다 각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신학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단어가 5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근데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 기름 부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예수님이 받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 받은 자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감당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왕은요 대단하죠 그런데 쉽게 흔들립니다 그 대단한 다윗 왕 우리가 사무엘설을 통해서 금요일날 보지 않습니까? 지금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했죠? 감각이 없어요 그 대단한 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여론에 휘둘려서 어떻게 했죠? 아니 지금 요호와 랍시고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때로는 인간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리는 엘리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전투에서도 이기고 이세벨의 악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확실해질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해븐니 파워 해븐니 탤런트 해븐니 미션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민숙이죠 이 민숙이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극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출애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래위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구별되어야 한다 성별을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의 민숙이는 뭡니까? 우리가 맨날 외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 오합지조리던 그 노예 출신들이 이 민숙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을 붙잡고 유일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모세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강단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 강단의 말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지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광야는 어제의 그림을 겨루는데 오늘 변해 있어요 또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형과 모든 부분들이 모래폭풍 한 번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과 불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민숙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매주일 강단, 강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을 따라갈 때 24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느끼실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회막에서 한마디로 오늘날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어 가는 게 민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전투력이 아니에요 민숙이를 통해서 쭉 보면 항상 뭐만 말씀하십니까? 성막만 이야기하세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한마디로 뭐죠? 예배가 하나님의 군대의 경쟁력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랩런트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시생들 계십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겸손한 척 부신앙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됐고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한 나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약속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 민숙이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약속 같지만 그 원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의 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제사장 나라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희한하죠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저절로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언하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좌절해야 돼요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겐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라는 자체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그동안 멈춰있던 6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 했거든요 애굽에 누에를 있으니까 그때는 좀 살만 했어요 그래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인프라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광야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뭘 명령하십니까? 6월절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바르지 않는 애굽의 가정들은 비극을 맛보았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이 6월절 사건이 뭘 의미하죠? 구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가난한 땅 약속의 땅 간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정착하면 어린 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들이 다 어린 양을 하나씩 잡는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열악하고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의 보유를 기억하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공격하냐 이 7회국기 10장에 보면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 전략적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유명하죠 피 제사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회국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점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 장점만 가서 여기 어떤 마귀의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까? 후대 후대는 예배하지 마 부모 세대인 너희만 예배하고 자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늘고 복음 없도록 마귀의 전략이 무섭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유럽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전략을 봅니다 7회국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애들 데리고 가래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뭘 두고 가라고요? 짐승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아닙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수가 손포되지 않은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그냥 뭐 힘 있는 긍정적인 사고만 말하는 그런 예배를 사탄의 전략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보고만 말하는 예원교회에 있는 곳에 감사감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매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생명 걸어야 돼요 주일날 비밀과 개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요 딱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을 안 펴요 몰라요 주먹을 펴요 짜잔 이거다 알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개시는 무엇입니까? 쫙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모르지 이게 뭔지 모르지? 짜잔 보여줘도 모르는 게 개시예요 개시가 무슨 말이냐? 개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개시는 어떤 부분이죠? 보여줘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수십 독을 했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개시는 무엇이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게 개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전에 미리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시요 지금 이 시간 제가 강단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미리 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요 헐레벌떡 와서는 성경의도 받기 힘들죠 헐레벌떡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오셔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리 오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서 포럼은 예배 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포럼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포럼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2, 3, 7 나라가 예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예배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요 100%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애굽에서 같이 종사리, 노예, 사리하던 잡족들,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나간다고, 종에서 해방된다고 그냥 가난 땅이라는, 새로운 땅이라는 환상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반면 점점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야 그 부분을 믿어지고 구원 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6월절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 그게 민숙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감격하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두루 다니고 만나셨어요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눈을 만져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뭘 본 줄 아십니까? 아,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니까 그 하인이 낳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또 복음서에 보면 이방여자가 등장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방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지 않는다 아니 이방인도 여태껏 고쳐주셨으면서 이분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마음이죠? 부스러기 은혜까지 저는 간구합니다 그 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내가 통금 믿음이다 그런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4대인전 8장도 나타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요 이 내시는요 재정부 장관같이 엄청난 최고 공무원입니다 그 내시가 2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이 가죠 그리고 그 읽고 있는 부분이 하필 2사에서 53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고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와있는 땅끝들이 있어요 다민족들이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해외의 2, 3, 7 땅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지금 이제 숫자를 세요 민숙이 자체가 숫자를 센다는 거 아닙니까? 민숙의 원어적 의미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이들을 재창조 시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숫자를 셉니까? 그냥 일반 교인들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한마디로 2번 대지처럼 영적인 전두력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말씀 양육 잘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뭐가 되죠? 영적 전투력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 영적 전투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영적 전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존재의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니 그 엄청난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고? 아니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전차부대가 수장됐다고? 다 소문이 났어요 비주얼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나온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대로 인도해요 저 멀리서 보면요 비주얼적으로도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대단해요 완전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면은 기적의 행군이 될 텐데 하는 말마다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그들의 행군이 죽음의 행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입술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쁜 언어 습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강단에서도 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입에서 보금만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은근히 어떤 교인의 흉을 보고 교육자의 흉을 보고 뭔지 뭐 아니 땐 그 두 개의 영향이 나겠습니까? 뭔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갑니까? 판단과 정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제어해야 되겠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민수기를 쭉 보면요 모세가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1세대들 이스라엘 광냐 출애급 1세대들도 나이가 많은데 모세보다 어려요 근데 지금 출애급 2세대들 모세에게는 뭐 손잡벌이겠죠 그들이 모세에게 대득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는 애굽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무슨 가난한 땅이냐 거기는 거인족들이 사는 무서운 땅이다 우리가 가면은 전쟁포로가 될 것이다 불신한 불평을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전염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 밀수기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요 그 대단한 모세가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열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딱 뒤로 앞에 맞고 뒤에서 애굽의 전치부대가 나올 때 모세가 어떤 믿음을 보였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요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딱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요 그런 수많은 기억주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도 불신한 불만 불평 듣다 보니까는 모세가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숙이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시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우울증이죠 저 못합니다 하나님 사표 내겠습니다 차라리 즉시 죽여서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그 대단한 모세가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믿음의 서밋들도 자칫참을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은 말로 사람을 죽여요 불신앙으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굉장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10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하고 은혜되는 말씀이죠 이때 다윗은요 젊은 시절 서울 왕에게 쫓길 때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는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사람이 서럽고요 모든 게 아쉽고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 대단하죠 민숙이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인생 말씀으로 새겨놔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군사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군사는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그게 영적 군사의 특징이에요 저희 아들 윤희이가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키와 몸무게가 상위 1% 나왔어요 저는 표준인데 저희 사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닮아서 순하고 엄마 닮아서 키가 크고 엄마 닮아서 잘 먹고 엄마 닮아서 애가 온순하다 좋은 건 다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정체는 퇴보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강단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출애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조금만 문재우고 불이익 오면요 불만 물병만 쏟아 냅니다 그게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퇴보죠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미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요 영적인 성장의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 자녀가 태어나면 뭘로 태어납니까? 애기로 응애응에 태어나죠 애기로 응애응에 우리가 애기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뭡니까?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죠 치킨 영접이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접은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다 스마트 도어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키를 다 들고 왔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열쇠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딱 가보면요 누가 문을 딱딱딱 두들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다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유 이제 의심이 가요 아빠라고 하는데 그럼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데 또 뚝뚝뚝 얘기해요 누가 노컬 하면서 나다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다 그러는데 확신이 와요 이건 아빠 목소리다 아주 석심 없이 문을 열어 환영하겠죠 이게 영접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이제 성장했죠 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됐어요 유아기, 어린이죠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죠 아기가 자라면서요 뭘 인식합니까? 엄마, 아빠를 인식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아빠입니다 엄마 잘 안 해요 아빠만 잘해요 그리고 아기들이 뭐합니까? 아직은 언어가 안 돼요 그냥 아빠, 엄마 단순한 거 까까 이 정도만 하죠 그러면서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를 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는요 당장 달려와서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그 피로를 채워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기에서 영적인 유아, 어린이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의 수준은 그냥 울고불고 하는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수준 낮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범에는 같은 구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것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사모지 오직 성령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막 이제 아직은 수준이 낮아서 굉장히 우리가 달라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지급한 것은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요한일성 2장 14절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고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제 영적인 청년들이 등장하죠 청년들의 특징 악한 자를 이겨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게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 적용이죠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이제 아비가 되죠 영적인 아비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기서 안다는 원어는요 그노시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김효선 사무를요 28에 만났습니다 굉장히 어렸죠 28에 만나서 29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콩깍지가 꼈는데 지금도 벗겨지진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했수록 9년 차예요 시간이 많이 흘렸죠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9년 차 됐으니까 아 이제 조금 서로를 알아간다 저희 사무가 꽃을 좋아해요 굉장히 여성적이죠 그래서 꽃을 딱 선물해 주면요 너무 좋아하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선물해 주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취향이 아니래요 아직도 자기를 모르네요 그래서 모르겠다 아예 꽃집을 알려달라 그래서 꽃집을 알려주시고 그 꽃집만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영적인 아비는요 부부가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될수록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간증과 체험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비들의 특징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죠 부모가 되면요 자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사무 얘기하지 저희 사무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떡볶이를 그냥 평범하게 좋아했는데 요즘 조금 싫어졌습니다 성장기 때 떡볶이를 그렇게 먹는데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키가 거의 170이니까 굉장히 많이 크죠 근데 아이를 양육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꾸준히 찾아 먹고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떡볶이는 여전히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면요 안 하던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영적인 자녀가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영접해서 지금 예원교회에 정착한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냐고요 내가 영적인 아비인데 바울은 미혼이었죠 근데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 점점점 날로날로 성장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아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위드 임만을 원내수를 누리며 영적 현장 사령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 공동체는요 교회와 방향 맞춥니다 우리 교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본당, 헌당 그 다음에 70지교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 말씀이죠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그리라 학계의 선지자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회계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질퇴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한 건 딱 하나 성전 재건에 대한 뜨거운 불을 지피는 역할 그거 하나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칭령을 선포합니다 유다인들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대단하게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방해가 임합니다 사마리아족 성들이요 막 안 좋은 보고서를 윗사람들에 올리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방해와 장애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본당원당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오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불소식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오병이의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제자 한 사람에 들고 왔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마음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 마음만 받을게 이거 너, 네 먹기도 아까울 텐데 너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그 5천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오병이호의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기적 이때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대단하고 드라마틱 하려면 만나내리면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의 불소식에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당헌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원약 공동체가 되었어요 라스천 본당헌단을 통해서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만 있으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